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성입니다. 우리 면접자 또는 구직자분들께서 과연 공공기관 취업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첫 번째 시간으로 저와 함께 그 해답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면접 공공기관 취업 면접 공공기관은 어떠한 면접 질문으로 면접자를 만나고자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질문 영역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 질문 영역을 만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우리 구직자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입사 지원 서류를 보고 저희 공공기관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겠죠. 과연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리고 자기 분석에 대한 영역입니다. 구직자 자신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위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바로 직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면접 같으면 직렬로서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내용을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면접의 주요 질문 영역 중에서 입사 지원 서류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과연 예상 질문을 어떻게 뽑아낼까?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어요. 예상 질문을 정확하게 쪽집개처럼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와 함께 일곱 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지원하셨던 입사 지원 서류를 출력을 해주세요. 그것이 워드 타입이든 전산형 타입이든 관계없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고, 아니면 워드를 다운로드를 해서 출력을 하셔도 좋고 편리하신 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출력한 서류를 다양한 지인에게 배포를 해주세요. 가능한 한 남녀노소, 연령, 직업이 다양할수록 유리합니다. 배포자의 다양성은 면접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또는 스터디에서 같이 준비하는 분들에게만 예상 질문을 뽑아낸다면 뭔가 질문이 조금 한쪽에 치우친 획일성이 뭔가 좀 부족한, 다양성이 부족한 그런 질문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인을 통해서 출력된 그런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다음은 지인에게 배포된 그 자료를 보고 이제 지인에게 오더를 내리는 것이죠.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과연 이 서류를 보고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필기 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들이 작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지인에 대한 다양성은 질문의 정확성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직자들이 알고 계신 또는 평소에 알고 계신 지인들 외에 공공기관 취업 면접 또는 면접에 대해서 전문성이 또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예상 질문을 확인받는 작업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질문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계로 우선은 취합된 질문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중복된 질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복된 질문을 제외하고 질문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예상 질문에 리스트, 업을 해주시면 뭔가 비교적 완성도 높은 예상 면접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상 질문이 뽑아졌기 때문에 면접 예정자인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면접으로 들어온다면 정해진 30초 1분, 2분 내에 내가 어떠한 키워드와 용어 그리고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력이 높은 그러한 면접 답변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자, 이 점을 감안하셔서 필기 도구로 답변에 대한 작성을 해보시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한 완성도 또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면접이라든지 면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답변에 대한 완성도를 평가받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에 해당 공공기관의 예상 질문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 이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뭔가 예상 질문에 대한 리스트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상 질문 어떻게 뽑아내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입사지원 서류와 관계된 주요 질문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소개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의 영역이 해당 직렬 해당 기관의 면접을 볼 때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이 다르고 직무 직렬이 다르고 요간의 인재사항이 다르고 또는 채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예상 질문을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원 서류를 보면 학습 영역이 있고 훈련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NCS 기준 내 채용 과정이라면 특별히 전공 보당하는 학습 과정이나 훈련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연 저 면접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과 증렬 직무와 연관된 어떠한 공부를 했고 어떠한 과정을 이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를 통해서 직무 수행 가능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 논리 수준을 우리가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간기업으로 살짝 사례를 드리면 전공 면접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지원 분야와 연관된 경험 experience 또는 경력 자, career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의도로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근조근하게 촘촘하게 면접위원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문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상에서 특히 최근의 시점을 기준으로 경험과 경력을 쌓아오셨을 때 내가 왜 그것을 의도했고 기획했고 제안했고 실행했고 그 과정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돌출이 되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지원 분야와 연관된 자격사항이죠. 자격사항.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취득하게 된 여러 가지 자격증 또는 취득 중인 자격증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왜 취득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직무수행상에 어떻게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접위원들은 상당히 궁금해할 수가 있다.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분도 면접에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동일한 면접자의 조건이라면 동일한 면접자의 수준이라면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면접에 준비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럼 면접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점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파고파고파고파고 들어가는 면접이죠. 왜 그것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가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조근조근 질문을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 면접자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 이러한 구조화 면접에서는 절대로 암기력으로 단순한 암기력으로는 답변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바로 임기 응변으로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너무 질문의 수준과 강도가 다양하고 높다라는 자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시간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지원서류와 연관된 마지막 질문 영역 중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가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지원자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 지원한 A직무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B직무와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확인하는 질문이죠 정말 A직무에 진로가 있고 집중해서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지원해 본 것이냐 아니면 지원자가 영향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서 면접관이 보기에는 B직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느냐 뭐 다양한 환경에서 질문이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을 고려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로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가능한 질문 영역은 지원서에 집중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떠한 질문이 나오는가 여러분들께서 공들에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 중에서 특히 근거 목적어 키워드 주로 내세우고자 하셨던 의도하고자 했던 그 영역을 위주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면접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자기 분석과 연관된 주요 질문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준비한 영역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화면을 두 개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학습 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면접자 자신을 스스로 분석 이해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무슨 행동을 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답변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내가 지구에 온 이유가 뭔지 이 기관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사건과 경험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사이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느냐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2번 면접자님 3번 면접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떠한 행동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답변 가능하세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구직자이기 전에 우리는 숭고한 한 명의 사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그렇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면접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기본 그래서 내 자신 질문은 질문은 쉬운데 답변은 쉽지 않은 것이죠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영역들인 것 그게 자기 분석인 것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력서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수요처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과연 그 포지션에 적당한가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잡에 맞는가 어떠한 기관에 맞는가 나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행복한가 면접관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자기 분석과 연관된 질문 영역이 되겠죠 자 화면 가장 아래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지원자와 우리 공공기관은 어떠한 측면에 일치가 일치가 됩니까 연결되는 게 뭐냐 뭐 이런 부분이죠 지원자하고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일치가 되는가 대부분의 구직자들을 우리 만나보면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암기로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표현을 하는 당사자가 당사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만 알려고 하는 지원기관만 알려고 하는 뭔가 잘못된 구직활동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지원기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자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자기 분석이라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 직무와 연관된 개념 직렬 직무 괜찮습니다 공공기관은 직렬로 지원을 많이 하는 기관도 있고 아니면 해당 직무를 꼭 공지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직무의 개념이 뭐냐 두 번째 지원 직무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쥐어 질문 영역입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영역 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원 직무와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원 직무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답변을 하려면 개인의 영향 범위를 알아야 되죠 내 영향이 감당할 수 있는 직렬과 직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직무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학습의 단계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서 인터뷰나 조사를 해봤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느냐 이러한 단계 수준에 의해서 답변을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보실까요 직무의 수행 범위가 어떻게 되냐 쉽게 설명을 하면 출근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이런 업무 해야 되는데 구직자인 당신이 그거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직무와 연관된 활동사항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 또는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일의 성과 결과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직무 수행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과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 인간관계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갈등 이런 상황들에 노출되지 않았는가 그걸 어떻게 헤쳐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소에 인간관계를 하면서 뭔가 자발적으로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던 더욱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먹함이 계속 남아있는 뭔가 서먹서먹한 그러한 분들은 더욱더 이러한 답변을 돈독히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가장 아래의 단계입니다 직무와 경험과의 관계죠 직무를 수행할 때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직무 수행을 했느냐 아니면 경험을 했느냐 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예차이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취업 면접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내용 저와 함께 공부하셨죠 첫 번째가 입사 지원 서류 가능한 한 다양한 분들에게 지원했던 서류를 돌려서 예상 질문을 뽑아낼 것 두 번째 자기 분석 면접자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면접자는 신뢰를 주게 돼 있다 세 번째 지원하는 포지션 직렬 직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가능한 현장에 찾아가서 조사 상담 필드 기반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효과가 있다 면접자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면접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